먼저 선과 원의 모양을 조합하여서 눈의 결정체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틴 글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기트는 30, 사이트 30인 정사각형을 그려 배치하고 연의 색상은 K20을 지정합니다. 엘리프트를 선택하고 사각형 중앙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6mm의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연색은 투명하게 하고 테두리는 흰색을 지정한 후에 기계는 Alt을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Line Stagment 툴을 이용해서 장단의 연자같이 호직선을 그려주겠습니다. 두께가 규밀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사선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그려진 사선을 기침적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Reflect 툴을 선택하고 원의 중앙에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눌러 오른쪽으로 뒤집듯이 복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대화 상자를 씌우지 않고도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과 3개의 선을 선택을 하고요. 선의 두께가 규밀하게 5포인트입니다. 선을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에 Outline Stroke를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상단의 화면을 중앙에서부터 그려 그림과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연색은 동일하게 흰색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회전을 통해서 대출을 하겠습니다. 원의 중앙에 로테스트 툴로 Alt을 클릭하여 회전축을 지정한 후에 60도를 지정하여 하트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 디자인을 완성해주고 사각형을 제외한 형태를 모두 선택한 후에 포스트 타인더에 Unite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를 합쳐줍니다. 간격이 떨어진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K20인 사각형의 면색과 선색을 투명하게 배정을 하고 Orange Sandwich 백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확인하신 후에 선택하고 Add menu에 Define 패턴으로 Run이라는 이름으로 인적이 있는 패턴을 적용해줍니다. 등록된 패턴은 시작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각형을 원래 색깔인 K-E글을 지정하여 대출합니다. 이제 펜투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보듯하는 사람의 형상을 그려주는데요 이때는 큰 윤곽을 먼저 그리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안쪽에 그림처럼 작은 윤곽을 그려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서 Object를 선택한 후에 Minus Front를 하게 되면 앞쪽에 겹친 부분이 이렇게 세 군데에 뚫려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게시된 컬러 C80, M80, K90을 지정하고 테두리는 없음을 적용해서 보직하는 사람이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헬멧 형태를 만들텐데요 헬멧은 여러 개의 도형을 조립하여 캐스트 파인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는데요 한 컬러만 있는 상태에서 Rounded Black Bingle Tool로 베스트 킥인 기소 50 하이트 60 투노 레디어스 22 를 입력해서 다음과 같이 모서리 등을 찾아서 그립니다.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25도를 입력하여 회전하고 여기에 핸드 앞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한 중골사박형을 그려서 그림과 같이 조절점을 해결하고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정리해가면서 만들도록 하죠 두 개의 중골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핸드 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앞부분을 빼주고 나머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세그먼트 풀로 하단의 그림과 같이 사선을 그려 배출을 합니다. 디바이드를 할거에요. 그리고 모서리 등을 사각형을 그릇과 같이 그려서 조절점을 이용해서 배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핸드 파인더에 디바이드를 누르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정리모드로 들어간 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두 개를 두 개를 선택해서 없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마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발자 앵커 포인트 플러어 폴맷 위쪽에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하여 곡선으로 바꿔줍니다. GSC를 눌러 올렛 모드로 전환한 후에 연의 색장을 구성된 칼라로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 옵셋의 값을 2를 입력하여 확대된 값자본을 만듭니다. 안쪽에 원래 있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라우드 연출을 만들텐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탑은 라디아를 지정을 하고 왼쪽 색장은 CMY 각각 93, C20을 지정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고 오른쪽에 컬러스탑은 덕을 클릭하여 C20을 지정해줍니다. 그라디언트2를 사용해서 그라디언트의 중심을 왼쪽 상단으로 그림과 같이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퍼를 조금 늘려서 배치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후에 이제 헬멧 안쪽에 패턴을 겹쳐서 배치하기 위해 이제 벨멧 모양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컨트롤 F를 눌러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와치에서 룬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패턴을 클릭하여 적용을 하겠죠. 패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K2를 더블클릭합니다. 유니폼을 30%를 입력하고 옵션에선 반드시 오브젝트의 체크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선이나 이펙트가 적용된 경우에는 이쪽에 옵션도 체크를 하거나 풀거나를 연결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무관하겠습니다. 패턴에 체크되어 있을 때 30%를 지정하여 버튼을 축소합니다. 그런 다음 오피스테를 70%로 조절하여 대출명도를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룬의 하단에 룬과 고리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룬의 하단에 룬의 하단에 룬의 하단에 룬의 하단. 룬의 하단에 모서리 둔둔 사다 그sty는 하나 그려줘요. 계속 하게요. 그리고 이어서 이쪽에 없앨 부분에 있는 금대 바닥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내용을 정리해주세요. 면은 투명하게 프로그램 k90을 그 때는 5포인트를 지정합니다. 회전을 위해 이 테이프를 더블클릭하여 마이너스 45도를 입력하고 만약에 3편에만 적용 클릭이 되어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설정이 안될 수가 있어요. 이때 반드시 오브젝트에 클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하고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합니다. 아웃라인 스트로그를 클릭하여 면을 면으로 확장을 해준 후에 면을 그릴 수 있고요. 면을 그릴 수 있고요. 면을 그릴 수 있고요. 자 이제 할멘 모양과 고림모양을 연결하는 끈을 그림자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끈 부분의 색상을 한번 보내고 그리고 두께는 3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축소된 오브젝트를 만들고 점선을 적용할텐데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오브젝트 패스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하여 축소된 패스를 만듭니다. 두께는 1포인트로 적용을 하구요. 크록의 래쉬드라인을 체크한 후에 래쉬는 2포인트를 지정하여 균이랑 점선을 적용합니다. 아렌즈를 적용해서 고리와 끝모양이 헬멧보다 앞부분에 배수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헬멧 안에 조직하는 사람을 줄여서 배치할건데요. 조직하는 형상을 선택을 하고 먼저 스케일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유니폼 40%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하투를 눌러 복사한 후 폴맷 위에 배수를 하는데요. 뒤쪽에 있을 땐 어레인지에 링크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툴을 답을 클릭해서 앵글을 마이너스 100으로 지정하여 그린들과 같이 변화한 후에 헬멧 상단에 결제하면 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 조직된 아리얼 볼드 주포인트 연 케이블딩 익크림 스포츠를 입력해 줍니다. 기자 아래 브러쉬가 적용된 선을 그릴텐데요. 라인 세그먼트를 선택한 후에 상단 컨트롤 채널에 브러쉬 라이브러리 수능을 클릭해서 조직된 브러쉬 라이브러리 수능에 아티스트 런더바 카톨 펜슬을 선택하고 추가 브러쉬를 불러온 후에 카톨 펜슬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투명하게 하고 천만 색장을 지정하는데 테두리의 색장은 C80M2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기자가 1포인트일 때 스포츠를 누르고 익크림 스포츠 하단에 수정선을 만들어 줍니다. 익크림 스포츠 문자 함께 선택을 하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클릭한 후에 앵글을 8을 적용하여 둘과 같이 회전하고 대체합니다. 이제 보드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스포츠 하단에 기드를 만들기 위해서 라운드 블랙탱글 툴을 디스포츠 클릭합니다. 리스는 122, 화이트는 24, 코너 에디어수는 9를 입력하여 기드의 기본 형태를 그리구요. 전형을 위해서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Add&Enter 포인트를 클릭하여 고정점이 도를 추가한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풀로 중앙에 있는 2개의 공정점을 선택합니다. 스테이플을 더블클릭해서 유니폼 80으로 입력하여 중앙에 두근만 스포츠를 추가합니다. 스포츠로 적힌 에프 상단에 룸 결정체의 모형을 선택하고 보드 안에 배출을 해보겠습니다. 회전하여 카프를 하더니 스포을 적용하더니 먼저 컨트롤 c를 눌러 컨트롤 v로 교체 마프를 하면 어레인지 어레인지에서 블링트 폰트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흰색이라 구별이 안되므로 도드 색상으로 도드 색상으로 도드 색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도드 색상으로 붙여넣기로 했습니다. 도드 색상으로 도드 색상으로 도드 색상으로 합디 되어 구별이 것을 도드 색상으로 를 더블클릭해서 70%로 축소를 합니다. 로테이트를 더블클릭해서 45도로 회전을 한 후에 눈 결성쇠, 눈 뜯는 결성쇠와 눈을 겹치도록 그림과 같이 배출을 하고 색상은 C50M80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단에 써놨던 익크림 스포츠 문자를 컨트롤 C, 컨트롤 B 해서 문자의 크기를 11포인트로 하고 색상을 바꿔줍니다. 색상은 C100M100Y20K20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하단에 showboarding 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고 글자의 색상도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지정할텐데요. 보드 형태를 선택하고 왼쪽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Make Clipping Mask를 적용합니다. 보드 형태는 투명한 오브젝트로 바뀌었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더블클릭하여 정리모드로 전환을 하고 보드 형태를 선택합니다. 면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할텐데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타입은 Linear로 하고요. 왼쪽은 K50 오른쪽은 흰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흰색과 K50이 번갈아가게 나오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편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중간 색상의 컬러스탑이 반복될 땐 해당 컬러스탑을 선택하여 Alt 누르고 드래그하고 드래그 Alt 누르고 드래그하여 배출을 하며 반복적인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프로게 컬러스탑은 양봉 컬러 양봉 컬러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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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ns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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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완성을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보기를 한 후 전체적인 레일리아웃을 한 번 확인하고 소정적인 배장을 하여 마무리합니다.